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남산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출발지는 공격이지만 오늘은 들렸다 왔기 때문에 한정과장 정의권인 마포역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포에서 출발했지만 벌써 공덕까지 왔기 때문에 공덕에서 출발해서 남산도서관까지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연주한 운은 연주한 운은 연주한 운은 연주한 운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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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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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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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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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해방촌을 오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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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